아시안펍에서 국가대표 선수들끼리 일어난 불화로 인해 논란이 크게 번졌습니다. 이강인은 사건이 알려진 뒤 SNS를 통해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라 써야 했는데 축구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10살 가까이 어린 후배가 선배에게 대르는 특히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손흥민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충격은 넘청났습니다. 이강인의 사과에도 축구팬들은 계속해서 비난을 날렸습니다. 또 이강인이 출연한 광고계에서도 논란을 의식한 듯 이강인의 모습이 들어간 광고 이미지를 내리는 등 손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뛰고 있는 프랑스 리그 중개사도 이강인 소속팀 파리 생제르맨 경기에 이강인 이미지와 이강인 선발 표기를 빼 화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달까지만 해도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1위 손흥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이강인은 50위권 안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며 손흥민은 이번 달에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정확한 상황 설명이나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인신 공격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묻고 가려는 분위기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지난 16일 클린스만 경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두 예민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고 팀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너무 시시비비 따지는 것은 상황을 더욱 후벼서 악화시킬 수 있다. 다들 젊은 사람들인데 잘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바람과 달리 후폭풍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무엇보다 증명되지 않은 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멱살을 잡고 이강인이 주먹을 휘둘렀다는 얘기 외에도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았다. 일부 선수들이 보이콧을 선언했다는 등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에 아시안컵 현장을 담은 직관 영상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강인과 고참 선수들 간의 미묘한 기류가 포착된다는 것입니다. 이강인과 악수하지 않는 김민재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경기를 마친 김민재가 동료 선수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이 김민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김민재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그대로 황인범 등 다른 동료 선수들과 손을 맞잡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이강인과 황희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에 주목했습니다. 8강 호주전 당시 손흥민이 지고 있는 상황에 극적으로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이에 이강인은 자신이 차겠다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PK킥커로 나선 선수는 황희찬이었습니다. 그러자 이강인은 황희찬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고 손흥민이 이강인을 밀며 상황을 중재하는 듯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황희찬이 슈팅에 성공하자 이강인이 황희찬의 골 세리머니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경기 중 일부 상황을 짧게 편집해 보여준 영상만으로 대표팀 내 모든 분위기를 파악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 호주전을 마친 뒤에는 김민재를 비롯해 황인범, 황희찬 등이 이강인을 안으며 격려하는 장면이 한 중계 영상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호주전 당시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이강인의 공을 받아 페널티킥 준비에 나선 황희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황희찬의 골 세리머니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억측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이강인뿐 아니라 수비수들 역시 세리머니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골을 어시스트한 손흥민은 세리머니를 함께하는 대신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환호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핫브라인 근처에서 축하했습니다. 또한 다툼이 있고 하루 뒤에 있었던 요르단전에서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앙금이 남아서 일부러 패스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는데요. 이강인은 사적 감정을 경기장에 끌고 왔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축구를 오랫동안 봐온 전문가들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기 중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대길 해설위원은 중계 화면을 보는 시청자는 경기장을 한눈에 볼 수 있지만 막상 직접 뛰면 시야가 좁아지는 게 다반사라며 경기 전날 있었던 일과는 별개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을 선수 비판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윤 해설위원은 선수 몇 명을 특정하고 경기 전부를 훑으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경기장에서는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호흡을 맞추는 게 일반적이죠. 이 일은 이강인의 소속팀이 있는 프랑스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프렌치 풋볼 뉴스는 손흥민과 충돌 사태는 PSG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을 팔았던 이강인에게 재앙이 되고 있다. 이미 한국에서 중계 화면에서 이강인의 이름이 사라졌다. 그를 후원했던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강인을 손절하기 시작했다. 많은 축구팬들 역시 분노했다. 23세의 청년이 매우 복잡한 상황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강인은 최악의 상황에서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동고동락한 선수들은 축하를 건네지 않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선수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신 은바페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여름 이강인이 파리생 제르맹의 유니폼을 입으며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둘은 훈련장 등에서 장난을 치는 등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고 그라운드 위에서도 찰떡궁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충돌이 있고 이후 14일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서 일주일 만에 드디어 이강인은 제대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강인은 2월 21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손흥민과 국가대표팀 동료들, 축구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는 말로 사과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긴 대화를 통해 팀의 주장으로서의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시고 응해주신 흥민이 형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제가 머리로는 알았으나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는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 흥민이 형이 주장으로서 형으로서 또한 팀 동료로서 단합을 위해 저에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제 의견만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강희는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선배, 동료들에게도 하나하나 연락해 사과했다는 이강희는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저의 언행의 배려와 존중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더욱 올바른 태도와 예의를 갖추겠다. 약속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강희는 또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았는데도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가져야 할 모범된 모습과 본분에서 벗어나 축구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팬들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문이 발표된 직후 손흥민도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내고 그 이후 강희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손흥민은 입장문과 함께 이강희는 과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짓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손흥민은 나도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강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팀 분위기를 다잡는 도중에 이강희와 충돌한 상황을 돌아보며 나도 내 행동이 잘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질타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팀을 위해 그런 싫은 행동도 해야 하는 게 주장의 본분 이라고 짚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타쿠게이트로 논란이 격화한 점도 사과했는데요. 그는 축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이런 소란스러운 문제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이를 계기로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시 빠른 사과가 답이었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이강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이제는 받아줘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입장문을 보고서 사과문 잘 썼다. 앞으로 잘하면 된다. 사과문이 진심이길 바란다.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너무 과도하게 비난을 받긴 했다. 선후배들이랑 잘 풀었으면 좋겠다. 이미 맹비난을 받고 여론이 돌아선 것으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예전처럼 응원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고 반성했으면 좋겠다. 손흥민 역시 대인배다. 배울 게 참 많은 사람이다. 이강인은 손흥민이라는 선배를 만났다는 거에 감사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국대 주장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릇이 다른 사람이다. 이제 선수들 욕 그만하고 추격 제대로 정리됐으면 좋겠다 등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손흥민이 계속 주장을 해도 되겠나라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손흥민은 이미 5년 넘게 대표팀 주장으로 헌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상처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은 주장을 겸임하느라 온전히 경기에만 100% 에너지를 쏟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팀에서는 매번 소속 팀만큼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처럼 어린 후배들과의 갈등으로 몸과 마음이 다쳤습니다. 이에 새 감독 선임시 대표팀 은퇴까지 시사했던 손흥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표팀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주장 교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손흥민만한 주장이 없다입니다. 이번 사태 역시 손흥민이 주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축구협회에서는 오히려 선수들 탓으로 돌리며 추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뿌리를 어디서부터 뽑아야 할지 그리고 뽑히기나 할지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축구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갈라치기는 이제 멈추고 다시 하나가 되어 다음 목표를 향해 모두 한 마음으로 전진하길 바라겠습니다.